뇌 안에도 성기가 있다면 이 방송의 오프닝 멘트만 들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방송 뇌 안에 있으나 뇌 밖에 있으나 무조건 내가 제일 큰 방송 카카가 이불 속에서 몰래 흐느끼며 드는 방송 왔다시야 카카 됐어요 방송 뭐야 가능한 게 거의 없을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또다시 쓸데없는 인생낭비의 길로 쳐봐주셨습니다 코러스 하지마 코러스 궁금해서 계속 들으실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짧게 무속인 나오셨습니다 박가능씨 제 캐릭터가 이제 아주 박수무당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신을 받아도 좋은 신을 받아야지 기분이 좋은 신을 받아야 됩니다 천여개신이나 이런 신을 받아야 되는데 허거없나 지옥에서 고문받는 시력이 빙이 되니까 제가 방광이 좀 찢어질 때 아픕니다 아무튼 국내 최초 발인반수의 혁명장군을 모시는 만심빡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멘 고추 빼고는 모두가 큰 더엽다도 나왔는데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일반 사람보다 손이 두 배 정도 컸대요 그래서 한 손으로 농구공을 꽉 잡을 수 있었답니다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 아시죠 양반이 가운데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대요 기타를 딱 거기다 받치고 어마어마한 연주를 들려줄 수 있었다고 저에게는 성대모사는 없지만 커다란 머리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는 어떻게 하면 웃길까 그 고민 오로지 머리로 승부하는 건 없답니다 아니 근데 너는 이렇게 뇌의 어떤 용적이 큰 게 아니라 뼈가 두꺼운거지 머리 크다 그러면 머리 뇌만 큰 게 아니고요 업다님은 머리 전체가 스크롤 올린 것처럼 커요 본인의 잠재력을 모르고 계세요 업다님은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입도 크시거든요 원마우스 투꼭지 가능하십니다 나한테 그런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어 업다입이 아무리 커도 두 개는 안 되는 사이즈 그리고 혹시 업다님이 뭐 그런 정체성은 아닌 것 같은데 딕 입만 놓이지든가 아니에요 나 이제 이해했네 업다입이 아무리 커도 두 개는 안 들어가는 사이즈 박새롬이도 나와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날이 춥습니다 운동은 떨어지고 바람은 히히히 희양찬란하게 불고 추위에는 단원컨대 사람을 채우는 최고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레이디가 큰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시네요 그렇죠 그래요 뜻에 따라 우리 모두 보듬게 안 와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올려보아요 체온을 느낄 준비가 되어있는 박새롬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박새롬이랑 일찍 와가지고 둘이 저녁을 먹으러 돈가스쯤에 가는 길에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좀 간다니까 박새롬이가 나한테 허허 벌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호롤 단시네 아 어떡하니 아니 야 진짜 각하 닮아간다 아니 우리가 용법이 얘 시키면 안되겠어 우리는 보통 하고 빠져나오잖아 그렇지 했다가 빠져나오는데 패러디 모르십니까? 메소드네 완전히 말은 되게 해요 패러디지 보통 배우가 그 역에 완전히 침장하면 되게 헤어나오게 된거죠 오징거리고 오징거리고 세롬이 큰일 났어 그래서 미국 허허벌판으로 내가 알고 생겼어 야 우리 빠깐은 원래 각하 빙이에 힘들고 우리 세롬이는 각하 빙이에 힘들고 아 근데 저는 원조각하 빙이 하면 기분은 좋아져요 정력이 넘치거든요 아 그렇죠 그분이 또 수없이 많이 그러고 가신 분이죠 아 그리고 저는 딴지로디 라디오의 공식 최택 최택? 어 1988 안 봐? 최택 안 보고 싶네요 그럴 거래요 딴지로디 라디오의 공식 허허벌판으로 공식 허허벌판 아 지난주에 광고가 두개 들어오면서 수많은 축하 메시지에 그리고 무려 일주일 동안 네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두개나 팔렸다고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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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나갔어요 두개 두개 나갔어요 두개 나갔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광고주께서 되게 흥분하셨어요 벌써 그러니까요 벌써 두개나 나간다고 축하 메시지 200개가 왔는데 나간 건 두개예요 여러분들은 축하 메시지 필요 없습니다 아니야 그 마음으로도 감사한 거지 감사합니다 마음 감사하고요 그걸 갖고서 우리가 사달라고 요청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빨리 접자 아직 네이처오다의 판매량이 얼마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세고 있다고 세고 있다고 한쪽만 넘으면 보라서 사지 마시고 골고루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자들끼리 의견을 모았어요 알렉스를 한 병씩 사서 네 이걸로 청취자 이벤트를 하자 아 그래요 이렇게 일단 일단 입금되는 거 보고 뭐 하자 입금되면 그 돈으로 사는 걸로 좋아요 그렇고요 근데 잠깐만 입금이 한 달에 한 번 되잖아 네 그렇죠 입금하고 끝나면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아 그렇네요 어쨌든 두 달은 그걸 볼모로 두 달 가는 거야 아 그런 거야 네 그렇죠 여러분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가 부탁드려요 잠시 후에 황고대전 있죠 네 맞습니다 누가 그때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슈퍼에스타K랑 콜라보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고품병이 열어서 안돼요 저희도 급이 있어요 아무하고나 콜라보하지 않죠 그렇죠 슈퍼에스타K가 급이 있어서 안돼요 그래요 너희 급이 다 좋으라야 2천명 듣고야 네 어쨌든 그래요 가능하게 거의 없을 거는 향전 아 향전 신청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면역과민반원 개선제 알렉스 본격 안티마블링 고품격 한우 네이처더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2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처더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집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이주의 뒤치기 들어갑니다 슝 네 이주의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요즘에 제가 팟빵에서 청취자분들하고 댓글로 굉장히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외로워요? 이게 다 프로방송인으로서의 면모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팟빵에다가 내가 댓글을 달면 뒤치기 할 때 팟빵을 아예 빼버려도 되겠구나 이런 속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댓글로 얘기하니까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옆에서 길다고 뭐 껄림이 지랄도 안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 감사드리고요 팟빵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가옥 거를 향한 애정 디스 쌍욕 회유 광고 제품 구입 문의 등 아무 글이나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는 시간을 내가 분석해봤어요 업무시간 이지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고객의 의견에 금쪽같은 내 여가시간을 댓글 다는 일로 내가 보낼 수는 없지 내가 회사에서 여가시간도 보내고요 좋네요 네 그리고 방송별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이번주에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선 우리 뭐니뭐니 해도 이 딴지 공식 성녀지킴이 딴지 공식 외장하드 항문이신 아브라색스님 외장항문 외장항문이시죠 외장항문 항문님 척수인가요? 또 충 나온 다음에 나오나? 아 탈작 있으신가? 아 낙타가 그렇게 똥을 싸요? 아 그래요? 척수가 나온다고 똥 나와요 네 그럼 낙타였단 말이야 이분이 죄송해요 아브라색스님 감사드립니다 이분 뭐 박새롬이가 나중에 만나서 따로 감사드릴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만나지 마요 박새롬이 지금 그걸로 떼우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감사드려 따로 네 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항문에 과략금 벌어져서 똥 새는 데에는 소고기 둘둘 많아서 막는 게 최고입니다 아 최고죠 알렉스 사셨으니까 이제 소고기 차례예요 네 그 다음에 라임님은요 항문 면역 개선이야 뭐? 네 조다 네 그리고 라임님은 지난주 저희들의 혼란스러운 광고를 듣고 제품을 구매는 하셨는데 이게 무슨 제품인지 모르시겠대요 구매를 하셨어요? 구매를 하셨어요 알렉스죠 그럼요 알렉스인 것 같아요 일단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몸에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피부에 양보하셔도 되고요? 그럼요 뭐 어떻게든 영국에 벌어진 데다 넣으셔도 되고요 총수가 우리 펑커원에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커피 두 잔 사서 한 잔 벌이라고 그렇죠 제가 라임님은 아무래도 여자분인 것 같아가지고 작성 글보기를 한번 눌러봤어요 역시 진짜 대단합니다 철저하다 여자면 무조건 다 눌러보잖아요 댓글도 다 보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중에 연락해가지고 야 이거 혹시 고객정본 볼 수 있냐? 가옥글 거래 흔치 않은 여성 청취자분들 조심하세요 페이스북에 자꾸 글 남기지 마세요 없다가 자꾸 신상 털여요 신상 털여요 근데 내가 충격적인 게 궁금해서 빡가능한테 야 너 이분 누군지 아니니까 빡가능은 다 알더라 이미 파일로 정리해놨던데 빡가능도 조심하시고요 근데 이분이 무려 이 분이 무려 우리 해비조님께서 번역하신 미국 대중음악 양장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베개 그 베개예요 그거 베개나 냄비 받치면 아니면 의자 낮을 때 올려놓는 거 아 이거 그거보다는 집어던지는 투총용 무기나 호신술도 되고요 방패로도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 집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둘째가 그거 딛고 오줌 싸요 저도 한 건 샀는데 이게 두께가 거의 칼빈 대검 정도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 베에도 구매 인증은 귀찮아서 안 하셨지만 알렉스와 네이처 호다를 구매해 주신 많은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려 그랬는데 두 분이 구매 인증 하셨는데 딱 두 개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언젠가 총수처럼 광고주들이 우리 좀 광고 좀 해달라고 줄 서서 막 쫄르고 그러면 또 총수 되게 거만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꼭 사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광고 10개 들어보면 그때부터 광고부터도 좀 거만하게 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는 총수처럼 열심히 안 하잖니 그게 문제지 총수님이 열심히 안 해요 총수님 얼마나 게으르신데요 네 그리고 테드님이 깃발 든다면서 집회에 참가할 것을 예고하셨고요 박수 한번 보내요 뻥고 오셨었어요 뻥고 오셨었습니다 뻥고 오셨었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행동하는 양심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덜덜덜 깃발 들고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모피어스님도 가셨고 니엄마시지님도 가셨고 죽돌사랑님도 집회에 참가하셨는데 수줍어서 말은 못하셨대요 그리고 다음 집회에는 아가씨님도 참가하신다고 하네요 아 이번 집회에는 우리 딴지영진공에서도 함장님 아 그렇죠 연민님 등도 집회에 참가하셨고 저는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그래요? 내봤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참고는 못했는데 19일날 19일날 한 번 더 있죠? 그때는 꼭 한 번 다 같이 가세요 그렇죠 우리 그때 가서 가옥걸 깃발 같은 거 세우죠 나 애들하고 가야 돼서 우리 정세를 숨기시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다 애들한테 니들을 소개시켜줄 순 없잖니 내가 괜찮아 형한테서 잘하고 있는데 뭐 그게 문제겠어 집회 나가서 싸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 주는 주말 근무가 좀 있어가지고 참가를 못했는데 다음 집회에는 꼭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시렁님은 성년님은 슈스케 메인 진행자다운 상품 소개와 추임새가 명불허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명불허전이 그거죠 명성에도 불구하고 약간 허전했다 뭐 그런 뜻이죠? 맞아요 네 좀 허전했어요 허우벌판 같아요 아 오이시렁님이 명언이다 진짜 역대급인데 이거 그럼 껄리 혼자 허우벌판으로 하시는 거예요? 컨셉이에요 시랄하고 있네 너 이씨 컨텐츠로 승부해 이씨 이게 제 컨텐츠예요 모든 방송 진행자 중에 말실수를 컨텐츠로 하는 애가 어딨니? 아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주도가 전객된 얘기 박설현이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의도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블레스윈드님 굉장히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돌아오셨는데 이분 지옥철 라인에서 지하철 타다가 이어폰 잭이 뽑혀나가면서 방송이 스피커로 나왔대요 그때 하필이면 나온다는 거 후장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남자분들도 후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송도 보면 왜 먹방만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쾌변 방송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시원한 쾌변 방송 만들어보죠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그녀다님은 어버이여나 팔베들이 선글라스를 쓴 이유가 자식들이 알아볼까 봐 그러는 거다라고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계속 꾸준히 빡가느님 목소리 정말 섹시하네요 안녕하세요 빡가느님입니다 여자분인 것 같은데 우리 공개방송 때 꼭 한번 봅시다 빡가느님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추가 질문으로 박새롬이 언니 남친분은 가옥 걸 듣고 뭐라고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박새롬이의 남친은 청력을 잃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연인관계라는 게 뭐 하나는 희생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들리던 부지였죠 자기 손으로 뜯어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크와왕님이 나는 오이시러님의 남친을 보았다라고 질문해주셨는데 박새롬이 오이시러님 남친 있나요? 근데 나는 오이시러님이 누군지를 몰라 아 저기 카페팀에 계신 분이에요 네 지나가다가 보셨을 건데 키 좀 크신 분 계시거든요 이거는 뭐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비밀로 할게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더 이상하다 비밀로 한다면 인정한다는 말 같은데 남자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허허벌판인가요? 있어요 있어요 있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조만간에 제가 슈퍼스타K 한번 방문할 건데 그때 한번 제가 제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달팽이님이 저번주 불가능을 듣고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대요 근데 이분 일주일에 70시간 근무를 하신데요 기본이 70이고 평균이 80시간 1년에 3500시간 일하신다고 그러네요 이교대 하시나 봐요 이분은 공휴일이고 토요일이고 다 무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딘지 모르죠 자영업은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에 다닌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죄송해요 자영회사 자영회사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셀러리맨들이 이렇게 일하죠 특히 이제 그 진급에 목숨을 거는 파트의 진급 대상이나 이런 게 걸려있는 경우에는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일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저번 회사에서 아침 8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10시에 퇴근하고 일했으니까 하루에 꼬박꼬박 14시간씩 일한 거죠 점심시간 1시간 빼도 13시간이니까 그래서 때려쳤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만큼 꼭 경제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꽁치님은 이게 무슨 홈쇼핑 방송이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구매인증 없으면 읽어주지도 않고 자기가서 놀란다 씨발이라고 하셨습니다 읽었습니다 씨발 아니 우리 20회 만에 광고 들어가서 좀 흥분했습니다 꼴님은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성적이든 뭐든 흥분할 일 자체가 없어요 아니 뭐 중년에 흥분 한 번 해가지고 몸속에 피 좀 돌렸기로서는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할 거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좀 뭐 길어지고 좀 빡가능이 편집 늦게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지고 이래서 문제인 거죠 아 그리고 닥정머리님은 요즘에 좀 약해 이래서 사식 넣겠니? 라고 하셨는데 사식 넣는 게 그렇게 소원이시면 당장 아무 교도소나 가셔서 배고픈 제소자들한테 사식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빡가능과 박새롬이는 여기서 지금 현실적으로 벙커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안 보여요 여기 오셔서 빡가능한테 소세지 뭐 육포 이런 거 한번 던져줘 보세요 육포 싫어해요 소세지 주세요 턴 육포 아 그래 뭐 두 개 다 사오시면 되겠네요 빡가능은 벙커 행사 사랑의 일곱씨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팔면서 존나 집어먹으셨으니까 제가 저번에 장어를 팔았어요 장어 반을 제가 다 집어먹었습니다 그 업체에 나갔다고 없어요 연락이 안 와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분 아이디어가 너무 어려워요 간장은 진간장 국간장보다 역시 교총간장이라고 하신 분은 근현대사 시국다른 방송은 슬퍼서 못 듣겠고 빡쳐서 못 듣겠고 우리 유대포 방송은 병신 같아서 싫고 마사오는 감이 너무 죽어서 중간에 끄는데 유일하게 가옥걸만 듣는다 훌륭하다 그렇습니다 가옥걸은 진행자들이 스트레스를 청취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방송입니다 일단 진지해지면 우리가 서로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송은 채 않습니다 계속 들어주시고요 소고기나 영양제 드실 일 있으면 아시죠 박새롬이 이번 주말에는 고기 먹죠 그렇죠 그렇죠 고기 한번 구워서 네 자 박새롬이 대사해 이런 것 좀 시키지 마세요 할 거잖아 자기 말 안 해도 알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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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과옥걸은 이렇게 여성진행자 막팔아먹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스페셜라이즈드님이 껄림 목소리 들으면 생각난다면서 장미여관에 육중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좀 확실하게 할 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껄림 젊었을 때 제법 미남이었어요 물론 그게 20년 전이고 지금은 확실하게 추남인데 아 그래서 아직도 지금 세월 흐른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미남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죠 맨날 저 또 자기가 나보다 더 크면서 나더러 여유증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배 위에다가 저도 올려놨다고 젖이 작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질겅질겅님이 내가 85달러짜리 콧발산 씨가 피다가 니들 때문에 살해 걸렸다 담배 물어내라 비싸 안건데 한가치에 85불이면 한 9만원 정도 되나요? 매우 고급 제품이에요 이 돈이면 네덜란드에서 직구로 대마초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대마초 많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봉지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가격이면 뽕으로 갑시다 뽕은 안 돼요 왜요? 아니에요 오늘의 뒤집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빠님 그 밴드 얘기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 가옥걸 공개방송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됐습니다 내년 3월이나 2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한 조각 기타 쳐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실력 많이는 안 봅니다만 3급 정도 돼야 되죠? 기타 3급 정도면 됩니다 3급 정도면 되고요 얼굴 두꺼워야 되고요 약간 미쳐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여자면은 여자면 실력 안 봐요 저희 안 봐요 안 봅니다 10급이어도 됩니다 기타 줄이 몇 갠지만 알면 돼요 소각만 있으시면 돼요 단지만 안 돼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 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별 게시판 혹은 탑방 게시판에다가 참여 의사를 남겨주시면 어쿠스틱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게 맞나요? 어쿠스틱은 빡 가능히 치면 되잖아 서로 뱅킹할 때 아무튼 기타 치시는 분은 같이 신나게 놀아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훈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카카 제가 이번에 파리 다녀온 거 아시죠? 복면 쓴 테러리스트들에게도 희생된 분들을 위해 제가 이게 너 복면 쓴 테러리스트들에게 뭐가 왜 붙어? 네가 이거 자연스럽게 읽어야 돼 네가 쓴 것처럼 들릴 거 아니야 내가 안 쓴 거 알잖아 복면 쓴 테러리스트들 왜 이렇게 안 찐지? 혀 좀 이렇게 운동 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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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면 쓴 테러리스트들에게 희생된 분들을 위해 제가 예쁘게 옷도 차려입고 허나 하고 체코도 찍고 왔습니다 국격에 올라가려면 저 정도는 잊고 다녀야 하는 거 다들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나가 있는 동안 또 복면 시위자들이 시청 앞에 모였다는데 이런 테러리스트들을 못 잡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집회를 하지 못하게 엄정하게 법으로 다스려 나아가야 혼이 비정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제가 뭐랬습니까 혼이 비정상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역시 호방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기쁨과 빅질해 주신 저 각하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잘 들어봤습니다 섹시하네요 오늘도 역시 우리 각하의 훈시보금을 전파해 주신 사역자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청와대변본인 내사전에 데모는 없다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롯데호텔 신라호텔 파리 르브르 호텔까지 각하 똥치우러 다니는데 연염이 없는 불법시위 불법 데모 근절본부 본부장 노모없다입니다 노모없다라는 네 노모어데모라는 뜻이죠 더 이상의 불법시위는 없다 더불어 또 우리 각하 굉장히 순결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고민했네요 그럼요 우리 각하 굉장히 순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하의 순결한 정신세계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각종 영화와 야동의 전신 모자이크를 치는 업무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하께서 아시다시피 영예시절부터 쭉 순결하셨기 때문에 각 명량처럼 막 모가지 댕강 날아가고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보시지만 죽어도 좋아처럼 이 80줄 넘어진 접어든 노인네들이 고추 내놓고 이 꽁냥꽁냥하는 영화는 절대로 못 보세요 정서적으로 충격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각하의 50년 가까운 순결함에 대한 상징으로 이 모자이크를 거미줄 모양으로 치고 있습니다 네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대포위도 녹이 슬고 쥐군영에도 거미줄이 치지 않습니까 네 계속 해보세요 한 번 주시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가 그래서 우리 각하의 순결함을 트리프트하는 의미로다가 저희가 거미줄 모양으로 모자이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온 영화가 스파이더맨인가요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다음으로 접신기능사 2급에 최근 합격한 기능무속인 접신가능님도 나오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접신을 가능하다면 세상에 모든 나쁜 건 사라질 겁니다 접신기능사 2급 무속인 접신가능 인사드립니다 시험은 어디서 봐요 시험은요 국기원에 가서요 물 쫙 세워놓고 알라리깔라딜랄랄라 이렇게 주문을 외운 다음에 각하의 말을 구사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접신된 겁니다 각하의 말은 말로는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실제 혼을 받아야지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심오한 뜻이 가득한 그런 분이세요 나는 빡가능이 얘기할 때 중간쯤 가면 아이새끼 재미없겠다 느낌이 딱 오는데 거의 100% 맞아 어떻게 소개할게 다 끝나셨나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안 하려고요 이거 읽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너무 없다님께 질문 드릴게요 최근 미국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주간지 더 네이션에서 각하가 독재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각하는 평화 시위 자체를 못하게 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우리 각하는 말이죠 평화로운 거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이러는 거 체질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낯설어요 평화를 사랑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각하는 말이죠 드래곤볼에 나오는 싸이어인처럼 전투 종족 전투 종족인 원래 각하의 피를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원래 각하 어땠나요 만주족이었잖아요 일제시대부터 만주군 만주군이었죠 만주족이라니 만주족은 껄림이시군요 많이 내려놨다 몽고에서 원래 진기지칸이 만주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도 내려오잖아요 어디까지 했어 일제시대부터 독립 후에 단일정보 거치면서 한 번도 손에서 총칼을 놓아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손에서 피가 씻겨져나간 적이 없고 그냥 내추럴을 보면 파이터라 이겁니다 일례로 우리 월레아카한테 배신 때리고 프랑스로 도망간 배신자놈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새끼 어떻게 됐나요 갈아버렸죠 그냥 갈려서 양계장에 당모의로 뿌려졌습니다 이런 우리 각하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 어떻습니까 이 평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지들끼리 싸워요 그렇죠 사촌들끼리 칼부림하고 창자 빼내고 난리가 나죠 얼굴 못 알아보게 그어버리고 딱 우리 각하의 시위하는 거 보니까 이거 심심한 거야 그렇죠 시위라고 하면 원래 선진국도 시위 어떻습니까 영국 시위 가보면 난리입니다 불 지르고 부수고 깨부수고 난리가 납니다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우리도 죽창에다가 짱돌 정도는 차고 나와야 이거 좀 상대하는 쪽에서도 흥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북 청년단 백골단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이 친구들이 촛불 들고 거리 행진하고 이런 거 우리 각하 스케일에 너무 재미가 없다 선진국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때려부수고 불 지르고 깨고 밀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수위가 약해서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용언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우리 각하가 먼저 선빵을 때려주신 겁니다 캡사이신으로 선빵을 확 때려주신 거죠 각하가 센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강자만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각하는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행동 원래 싸움할 때 어떻습니까 선빵 한 대 맞으면 눈 확 돌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역시 우리 각하를 1차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우리 각하는 4차원쯤에 계신 분인데 일부 종북 빨갱이들이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어깃장을 놓는데 각하는 나약해진 현대인들에게 어떤 전투력과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북돋아주기 위한 생존보험능과 같은 그렇죠 에너지를 북돋아주기 위한 행동이에요 이걸 몰라요 왜 몰라요 우리 국민들 싸움을 너무 안 받아줘요 너무 안일하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역시 놀라운 각하의 해안이고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이번 해외 순방에서 프랑스 테러 현장에서 헌화를 하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보다는 먼저 이번 시위 중 물대포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를 먼저 찾아가 보는 게 도리가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사실 말입니다 우리 각하가 물론 백남기 씨 찾아가서 위로를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치료비도 또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또 그래놓고 뒤통수 치고 안 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준다고 그래놓고 안 주고 하지만 우리 각하 또 파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축사를 맡으셨어요 축사를 아니 국제회의에 축사를 맡았는데 그걸 쌩까고 그냥 한 명의 환자를 병문 안 간다는 게 이게 국가 원수가 할 일은 아니다 나라의 원수로서 좀 더 큰 일을 대동우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개의 국민 정도는 그렇죠 여기 뭐 해야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거에 발이 붙기면 큰 일을 못하신다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는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구 관련 회의였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드레스코드가 블루였는데 이번에는 또 검은색 입고 시발 검은색을 보자 국격을 높이셨죠 국격을 아주 높이셨죠 게다가 또 이런 말 있습니다 백남기 씨가 우리 각하 얼굴을 보면 병세가 좋아지시겠어요? 또 그런 것도 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아 나 이거 못하겠다 백남기 씨 우리 집안 어르신인데 가는 게 맞지 집안 어르신이세요? 원래 백신은 다 종씨예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각하 입장에서 각하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미치겠네요 아무튼 또 우리 각하가 그래서 축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들 다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각하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축사 익지도 못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죠 늦게 와가지고 다 강나라 정상들이 그렇죠 오마바 대통령이 30분 늦게 오는 바람에 너 같으면 듣고 싶겠니? 일찍 왔어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아무튼 백남기 씨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놀라운 각하의 용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접신가는 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IS 사람들이 쓰는 터번 같은 거 말이죠 거기는 원래 모래가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혹은 열쇠의 머리가 뜨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거지 사실 그게 복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복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각하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건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알고 보면 각하도 접신을 할 수 있으세요 7시간 동안 각하가 주문을 외우고 접신을 하면 아 아 아 하면서 제가 각하 몸에 접신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캐노피 달린 침대가 두 개 있다는 얘기도 제가 각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각하가 말씀하신 복면이라 함은 국가 경영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위대한 메타버가 숨어 있습니다 메타버 왜 각하가 복면에 경기를 동반한 오르가즘 반응을 보이는지 이게 다 대한민국 문제와 매우 결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게 다 청춘들이 맨살을 비비지 않고 고추복면을 쓰면서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각하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고추복면이 막고 있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요 메르스 때 정부 뭐 했습니까 손 놓고 가만히 누구 안 죽나 이렇게 관람했어요 사람이 좀 죽어야 노령화 속도도 낮아지고 새로 태어나는 인구비도 조정이 되는데 근데 이 뜻을 모르고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메르스 방어에 나섰죠 그래서 각하는 마스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주사기가 있죠 주사기를 사면은 주사기 바늘 부분에 플라스틱 복면이 씌여 있어요 이걸 동생 각하 분께서 또 매우 싫어하세요 그분은 주사기만 보자마자 주사기 복면을 확 벗기고 바로 꽂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채 1초도 걸리지 않은 분입니다 이것처럼 각하는 복면을 싫어하신다 불법 노조 탄압할 때 용역들 복면 씁니다 이게 다 불법 노조를 때리면서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예요 용역이나 아니면 불법 노조나 전부 흑수저들입니다 전부 일당 받고 사는 건 똑같은 놈들인데 같은 처지들끼리 치고 받고 하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걸 또 각하가 아세요 각하가 이 모든 슬픔을 알고 느끼시는 분입니다 이 복면 없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바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고추 복면도 싫고 주사기의 복면도 싫고 다 싫어하신다 일단 씌우는 건 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각하의 이 높은 뜻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씌우는 게 싫으셔서 이렇게 우산도 혼자만 쓰시나 보다 맞습니다 오죽 싫으시면 얼마나 싫으시면 남한테 씌우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울 뻔입니다 질문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이번에 각하가 밀고 있는 국정교과서 노동시장 개혁 불법 집회 저지 이 세 개가 진행하는 방향이 과거의 아버지 모습과 매우 유사한데 혹시 각하는 아버지 유훈으로 아까 접신 말씀하셨듯이 무언가를 좀 들은 게 아닌가 원조학과의 유훈을 돌아가실 직전에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왜 그렇게 학교 가면 고구리 후장이나 추파추스 마냥 화르르 짭짭 빨면서 그거 제끼는 이유가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아마추어 꼰대 역사 댓글러들이 황당한 고기로 자기 스스로를 구타하면서 황당고기로 자기 회원부를 꼭꼭 찌르면서 이 쾌락을 지기는 이유가 뭔가요 한민족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국가 형성하자마자 이 X대 신입생들이 선배한테 굽신대듯이 중국 동구멍에 손가락 푹 집어넣으면서 인상같은 고가의 선물들을 그 안에 삽입하면서 쾌락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몽골한테 한 번 따이고 뒤로 따이고 거론족장은 그로콜한테 한 번 더 따이고 이 새끼야 근대에 들어와서는 절대 설리지 말아야 할 그곳 조선의 G스팟을 내주고 맙니다 이 일본의 시오후키의 손가락이 마이클 조던 드리블하는 것처럼 예술이라 아직까지 그 맛을 잊지 못해 한국의 진일파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 시오후키 그래서 일본 군대 이름이 자위대인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지껄 막 하고 있구나 야 다음주에 바른말 고음말 나왔다 시오후키 나왔다 다음주에 할 거 많아 너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바로 나 망원경이 자위대 행사를 한 겁니다 이건 안걸리겠지 아 망원경씨가 원래 내가 족밥일 때는 이 과거에 내가 씨바 잘나갔어 이러면 자랑하는 겁니다 이 망원경씨가 망경원씨 아니에요 망경원씨 넘어가요 이거는 아이엠 아이엠 망원경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면 경원 경량화가 돼가지고 경량화된 망원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없다는 의미 맨날 자기가 오류동 한국관 정자왕이었다 그때는 우물물을 아무리 퍼내도 물이 마른 알이 없었다고 술만 먹으면 자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개조밥 같은 나라에 살았는데 과거에 고구려를 빨면서 이 위안을 얻는 거예요 아 자위 분열 자위 그런데 이런 개조밥 같은 조선을 구해준 인물이 바로 원조 각하셨다 이 말입니다 실업률 세계 1위 세부담 중과율 1위 국가채무 중과율 1위 낙태율 1위 반만년이 이르는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고 조선을 당당하게 헬조선으로 탄생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능아 내꺼 내꺼 슈킹 그만 좀 해라 이 새끼야 아니 무슨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슈킹을 하냐 야 너 새로민 그래도 딴 데서 훔쳐오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 로마의 황제 시저처럼 부하에게 블루투스 스피커로 죽음을 당함으로써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경일 탕탕절을 남기사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강강수월례를 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위대한 DNA로 대한민국 더 뜨거운 불지옥에 야 접신 가능님 접신 가능님 내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국정교과서 노동시장 개혁 불법 집회 저지 이 세계가 진행하는 방향이 과거의 아버지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게 질문이잖아요 딱치라 임자 내가 지금 방금 그 말 한다고 한다 이기야 국정교과서로 전 국민의 혼을 통일하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전 국민이 일치된 움직임으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일사불란하게 임하고 불법 집회 저지로 방국가 단체 테러리스트를 발본 세고나여 통일되고 하나 된 업그레이드 해조선을 만들자 이기야 이것이 바로 나의 정액 아니 나의 반인반수 죄인에게 남긴 위대한 의지다 이기야 근데 우리 각하가요 원래 각하가요 굉장히 훌륭하신 게 이 DNA를 굉장히 많이 뿌리시지 않습니까 지금 걱정은 뭐냐면 내가 이제 빡가능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아야겠다 빡가능은 있잖아 형이 질문을 작성하기 전에 답을 써놔 질문이 뭐든 간에 그냥 그거 하는 거야 난 들으면서도 얘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돌아버리겠어 쓰다가 쓸 거 없으니까 저번주 낼 거 같고 탕탕절 나오고 블루투스는 뭐냐 이 새끼야 근데 뭐 이걸 설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고 들으시는 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청취자분들도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따뜻하고 심오한 각하의 훈씨 들으면서 한 주를 되새길 수 있는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자꾸 죽여가면서 희생하는 그런 한 주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훈씨 마치겠습니다 우리 5분만 쉬자 5분만 쉬자 제자리에 넣어놔요 저거 요금이 되구나 아 진짜 병신이야 박사람이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나는 광고대장 없어요 아 그럼 안되는데 아 이건 누가 읽어 내가 너 이거 하려고 갖고 술 마신 거야 밥 먹으면서 내가 너무 표정이 아까 어두워진 게 왜 그러셨냐면 왜 이거 하려고 연습을 했는데 녹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니까 잘하면 이번 방송 아주 난리하겠다 야 나 진짜 잠깐만 화장 좀 봐야지 화장 좀 봐 화장 좀 봐 다시 한번 들어보자 가업걸 사상 최초의 방송 성음 사고 가업걸 광고대전 가업걸 광고대전 불사에 약을 내려주신 네이처오다와 알렉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특별하게 두 편을 갖고 두 개의 광고를 갖고 광고대전 우리가 각자 광고를 만들어서 강매 안에는 저희는 광고 돈 한 푼 안 받고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거의 없다님 또 안 써왔어요 그러면서 구차한 핑계를 냈어요 알렉스 쪽에서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아니 그거랑 원고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하나 적을게 하나 만든다 내가 바로 만들어 만들고 만들게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업체 측에 연락이 와가지고 동영상을 보느라고 자기가 원고대전 원고대전 네 시간짜리 왔니 원고대전 사실 말도 안 돼 사실 온 거 확인도 안 했었지만 구차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셋이 네 먼저 박새롬이님과 제가 알렉스 편의 광고 두 편을 준비했고요 거의 없다가 아 근데 내가 알렉스 하는 거 아니에요 네이처 오다를 준비를 했어요 너 네이처 오다야 이 새끼야 그렇구나 너 이 새끼야 너 너 너 네이처 오다 광고인데 알렉스 준비하고 있어 이 새끼야 아 내가 그거를 캐치를 못했네 아 그러네 아 내가 뒤치기 하느라 바빠가지고 일단 결정 승리는 박새롬이와 저의 승리로 끝났고요 아 벌써 끝난 건가요? 끝났어 시작부터 하기 전에 결정은 났고 들어보시죠 우리 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셋이 승리를 한 게 얼마나 어접한지 얼마나 어접한데 승진을 한 건지 너 새롬이 신은 못 들어봤지 아 오늘 또 난리 납니다 오늘 그 박새롬이 광고의 키포인트 키카피는 뭐냐면요 아앗 아앗 아앗입니다 그렇죠 이걸 박새롬이가 어떻게 연기를 해내느냐 이게 포인트죠 아앗 집보다 좋네 음악 멋있는 걸 깔아놓을게요 섹시한 걸 깔아놓을게요 가보시죠 이 소리는 면역에 과민반응하는 여성의 소리입니다 한 번으로 부족해 아 아 아 알렉스 그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전 나는 다만 하나의 신음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면역 가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하루 두 번 알렉스와 함께하세요 큐어몰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네 네 우와 아 껄님 이게 뭐 경쟁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냥 지금 졌다고 하시죠? 확실히 우리 유 대표님 쪽의 광고를 들어보면 그렇죠 이게 뭐 광고야 질적으로 달라 확실히 이거는 구매하지 않으면 반칙이다 그렇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우리 새로운 이 소리를 듣고 그것도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두 번을 해주는데 두 번을 했어요 으으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새롬이 소리는 물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또 알렉스가 굉장히 포인트를 잘 짚었어요 이게 한 병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두 병 두 병 하루 두 번 하루 두 번 두 번 그리고 제가 좋아합니다 두 번 새롬이가 만족하는 것도 두 번 이거는 명역 과민반응을 위한 광고가 아니고요 성역 안 과민반응을 할 때 이걸 들으면 그냥 붉은붉은 할 거예요 이불이 막 펄짝펄짝 일어나긴 하겠네요 건강기능적인 광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광고 자체가 건강기능을 하는 건강기능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광고가 힐링을 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의 광고 달기도 시켜줄 저희가 이 다음에 어떤 광고를 만들어도 이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걸 예측을 했다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새롬이 써놓은 거 보였고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제 광고를 한번 들어보시죠 알렉스를 복용한다고 없던 여자친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알렉스를 갈아 코로 흡입한다고 해도 빌딩 숲 사이로 고질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알렉스를 청와대 앞에 깔아놓는다고 해도 각하는 관용처로 출입하니 밟을 일 없습니다 알렉스를 관계전 바른다고 해도 발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알렉스는 당신의 면역관민 반응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업거래 존패도 생각합니다 알렉스 삽입하지 마세요 입에 양보하세요 네 뭐 이거 한 15초 지났는데 듣느라 쓰는 시간이 아까워요 이게 뭐죠 너희들이 광고를 나는 그 전에 알렉스의 어떤 기존의 광고를 우라카이 한 거죠 우라카이 아니 그리고 맨날 허건을 자꾸 양보하래 뭘 이렇게 계속 양보해 야 너 쓰고 얘기해 너 이 새끼야 너 쓰고 얘기하고 알렉스 우리가 그 말 없지 지금 아 그 말 없죠 이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중의적인 느낌인데 매우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면역 과민반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알레르기 이런 거 흔하게 느끼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걸 식약법에 의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이제 우라카이 해서 우라카이 들려드린 거고요 하나도 모르겠고요 자 다음으로 네이처 나는 빡가능 너무 기대돼 이 새끼 이걸 어떻게 살릴지 자 가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울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소에게 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럴 걸에게 몽골 초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소에게 풀을 먹이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파괴하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옥수수를 소에게 먹입니다 소의 공둥이와 가슴에는 지방이 쌓이고 여러분의 공둥이와 가슴에도 식겁 지방이 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로지 네이처 오다 한우만이 하나님의 한우입니다 오직 네이처 오다 한우만이 축하한 광고 들어보시죠 새롬이 이것 좀 해줘 이따 내가 적어서 하나 만들게 지금 해요? 지금 하나 만들테니까 담배 한 대 피고 와요 그런 시간 없고요 야 해요 시간 없어 이따가 끝날 때쯤에 내가 하나 할 테니까 녹음 따서 앞으로 보내 그래요 네 거의 없다는 광고까지 다 들어왔는데요 잘랐어요 들을 필요 없거든요 이런 개쓰레기 같은 어디 PD한테 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광고주 분들께서는 서로 만들어낸 이 네 개의 광고 들어보시고 혹시 세 개일 수도 있어요 바람 부금이에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다면 저희가 바로 예쁘게 믹싱을 해서 저희 광고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새롬이 거는요 박새롬이 양 거는 우리가 그냥 주지 말자 이거는 아니야 돈 주고도 못 받아 아 근데 이 정도 광고 우리 그 첫 그 아다를 끄는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드리는 걸로 아다를 끊었기 때문에 이렇게 혈흔 같은 광고가 나오구나 아 이거는 약속합시다 광고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광고 들어오면은 이런 광고 하나씩 해주기로 새롬이 저 좋습니다 좋긴요 그런 반응하면 안 돼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아직 아니구나 끝나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방송 끝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백분토론 손석걸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는 백분토론이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번 주 주제는 최근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홍암넷 관련 주제를 하고 홍암넷 홍암넷 십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보자고 합니다 십도 깊은 표현력 죄송합니다 우리 십도 깊은 토론 그렇죠 이제 우리 토론은 십도 깊게 가도록 하죠 일리도 아니에요 십도 홍암넷 일각에서는 미국의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합법이다라고 말하는 책이 있고요 갱뱅이니 강간이니 불륜조장이니 하며 폐쇄해야 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각계의 전문가들 모시기 전에 다음 주 하나 표현이 나왔네요 발음 말고 운말 아 그렇습니다 갱뱅 갱나죠 다음 주 발음 말고 운말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토론회 굉장히 많아요 단어들이 네 자 일단 각계 전문가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암넷은 계속되어야 하며 홍암넷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오신 갱뱅활성화협회 이사장 유모없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이름은요 제 이름이 좀 길어서 스크린 압박이 있어요 쌉 하면 핑 해버려가지고 쌉 핑도 없다입니다 전 국민의 건강하고 왕성한 발기력 향상과 건강하고 질퍽질퍽한 성생활 향유로 넘어서 성생활 공유의 길로 가기 위해 공유경제네요 그렇습니다 홍암넷 회원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산하기관 귀갑결속의 대표 유모없다입니다 귀갑결속 귀들은 많이 쓰면 딱딱해져서 이거 다음주 바른마귀 고문말 이거 나와야돼 귀갑결속도 귀갑결속 뭔지 몰라놔 너는 휴식끈이 얼만데 이걸 모르냐 이 새끼야 아무튼 저희 귀갑결속 내 연구기관에서 모든 모자이크 동영상을 4K에 선명한 고화질 동영상으로 인코딩할 수 있는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화질이죠 인간의 막막을 넘어서는 화질입니다 왜냐면 확대하면 모공까지 보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모공 말고 다른 구멍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발명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트랙 디스플레이 클리트리스라고 해서 아 그래요 클리어 트랙 디스플레이의 진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합넷 프리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프리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홍합넷 게시판에 길이가 너무 긴 길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날려버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스왑이 있으면 펑 날려버린다 해서 스왑펑 스왑펑 기능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에 다양한 성인용품을 배대지 배송대행지 배대지 없이 본 곳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결제수단인 본대지를 개발을 해서 이 새끼 노력했을까? 고민했네요 본 돼지입니다 이건 배달하는 사람이 묶여서 오나요? 네 우리 회원들의 자유로운 해외 직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4K의 동영상을 그렇습니다 클리토리스를 통해서 네 클리토리스입니다 만들어내면 그걸 이제 구매 요청을 길게 쓰면 스왑핑을 해서 본대지를 온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은 사업인데요 괜찮은 사업 후사해드릴게요 이거를 이게 이제 완전히 다 개발이 되면 한 번 클릭으로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굉장한 한 번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긴 자기소개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홍합넷 같은 사이트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 건전한 성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사라고 주장을 해오신 전국민 바르게싸기 위원회 간사이자 세계 최초로 야 야 야 나 나 나 나 나 아 아 아 아 아 세계 최초로 나 깜짝 놀랐다 시발 대대보여 야 야 아 이 짜증 세계 최초로 아 야 야 야 야 내가 아무리 써봐 야 야 야 야 야 야 세계 최초로 딜더 로스팅 커피를 파는 닌커피를 파는 아 딜더 로스팅 이거는 콩을 어떻게 볶는 거예요? 아니 야 뜨거워서 어떻게 저거 다 먹겠다 자 어쨌든 딜더 로스팅 커피를 파는 립카페를 오픈하신 교회 장로 육구가능님 안녕하세요 성생활은 최대한 종족번식이 아닌 한 자제해야 하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자기의 생식기를 흔들어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됩니다 목사님에게는 11조를 비롯해 11조도 납품해야 한다는 여성회방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는 사랑할 교회 장로 육구가능입니다 여러분 동성애하면 지옥갑니다 호장 섹스하면 에이지 걸려요 이상 아 11조 궁금한게 야 딜더 로스팅이 뭐야 이 로스팅이라는게 커피 콩을 갈아야 됩니다 뜨겁게 달궈야 돼요 이 딜더도 우리가 오래 쓰면 열을 봐서 뜨겁지 않습니까 피스톤 운동하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이걸 갖다 빼서 바로 하면 여기는 윤활제와 함께 발효가 됩니다 윤활제 하는건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 커피 아세요 코끼리 한번 먹으면 소화되면서 맛있는 커피가 됩니다 야 그거 사람 모양이야 이 새끼야 사람 몸에 한번 소화가 된 이 피스톤으로 거친 뜨거운 커피는 굉장히 발효가 잘됩니다 아 그래서 그 커피를 윤활제에서 파는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고양이 똥도 먹는데 아 그럼요 사람 똥 못먹겠습니다 딜도 못먹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성권익자 측면에서 소라넷의 문제적응과 제도개선을 일관되게 연구해오신 소라넷의 문제적응과 제도개선 등을 일관되게 연구해오신 이거 뭐야? 후장 주름 펴기 운동회의 사장 박세우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단체들이 다 대단하네요 후장 주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닦다보면 주름에 껴요 후장의 주름이 펴지는 순간이 나오기 직전 아닌가요? 후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직전하고 들어가기 직전에 다 됐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나 이게 펴지면 저에게 네이처 오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볼걸 못 볼걸 그럴걸 다 보고 진짜 웬만하면 다 괜찮다 산은 산이다 물은 무리과 아이가 하고 이해하자는 여성건익연구회에서도 저쪽 소스파인 깊은 가슴 골파였는데 흥암넷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사상을 딱 보기만 해도 알기 쉽도록 그러니까 우리 개편 홍보가 되도록 의상도 잘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그거는 그거고요 도대체 박새롬이가 잘하는 사투리는 어디 사투리인가요? 왜 이렇게 다 이렇죠? 어쨌든 유서깊은 백분토론에 참가나게 돼서 영광이고요 육구가느님이랑 유모없다님 5% 뵙게 되다니 알렉스가 들어오는 짜릿함이 느껴지네요 두 위원님들 의견 잘 들어보겠습니다 알렉스 어디 간다 했더니만 들어갔군요 깊은 가슴 골파 세유리 박입니다 세 분 소개 모두 마치겠고요 일단 우선 모두 발언으로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홍합넷 왜 문제가 되었고 해체 이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인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이 홍합넷 산하단체 귀갑결속의 유모없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홍합넷의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홍합넷은 말이죠 홍익인간 들어보세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라는 모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식도랑 먹는 즐거움 두 번째 제대로 된 잠자리 휴식의 즐거움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뭡니까 싸는 즐거움 성욕을 충족하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즐거우니까 에잇 나 혼자 먹고 말아야지 이러면 이게 홍익인간이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나의 즐거움을 이러다 단군하라고 해도 벼랑 맞아 나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홍익인간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상가들 임액상통하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좋은 구경을 같이 하고 좋은 방법은 공유하고 또 좋은 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집으로 초대도 하고 해서 이웃들하고 나누는 게 저희 홍합넷의 원래 취지 모토입니다 카피레프트네요 저랑 좀 통하시네요 야 밑에 너 초대남 나보고 어떻게 하냐 초대남 줄수라고 초대남으로 저희 껄림 많이 받는데요 제 뒤에 줄 서 계세요 저희는 남자 여자 가르치지 않고 다 초대합니다 좋은 건 나눠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국가가 안팎으로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국민들이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일찍이 그 제5공화국의 전 땅크 각하 이 분께서 실시하신 게 뭡니까 이 3S 정책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중에 으뜸은 뭐다? 바로 섹스다 우리 전 땅크 각하 또 젊은 시절부터 대가리가 아니지 정수리가 혼란을 했길 정도로 정력도 좋으시고 굉장히 즐기셨다 그래요 이 좋은 걸 나만 알 수 없지 이러면서 하회와 같은 내로 국민들한테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야구 응원하고 TV 드라마 보고 쿵턱쿵턱 떡 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국정에는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각하는 달라요 아니 세상에 누가 떡을 안 치고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어? 나 안 치는데?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각하입니다 정감이네요 그렇죠 우리 각하가 이 3S 정책을 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펴 그래서 요즘에 우리 각하가 믿는 건 바로 먹방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어디 먹방망으로 해소가 됩니까? 밥만 존나 처먹고 어떻게 사나요? 그래서 우리 홍합넥 같은 곳이 필요한 겁니다 나라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떡력구를 해소해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죠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고 가야 된다 우리 각하의 우민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합넥 같은 곳이 음주에서 활동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일배가 우리 제1선에서 싸우는 전사들이라면 우리 홍합넥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호롱호롱하게 만드는 굉장히 그 뽕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3S 정책 중에 각하는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걸 대놓고 밀 수는 없다 이거죠 그거를 이렇게 돌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 카카게 그래요 그래서 존치해야 된다 범위 줄 네 자 어쨌든 말씀 잘 들어봤고요 유구가능님 예 발언해 주시죠 홍합넥에 올라오는 글들은 대부분이 필연적인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또 웃고 먹어 들어가야 돼요 도시 호랑이도 꿈을 왜 들어가 제가 무려 2박 3일 밤을 새가며 이 홍합넥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더러운 곳인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홍합소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들이 있어요 남고생의 로망은 역시 친구 엄마 네 팬티버스는 앞집 아줌마의 시련 처가 열전 형부 그만해 이모도 좋고 사촌 누나도 좋아 아 다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수씨는 노래방 도우미 이게 얼마나 폐륜적입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접한 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아랫도리가 아니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건 원래 이 생누리당 김떡대 의원이 주로하던 상상들이었어요 이것도 정부에서 허가받은 사람만 하는 특별한 자극요건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앨범에 가보았어요 이 목욕하다 찍은 사진 편의점에서 홀라당 다 벗고 찍은 사진 수갑차고 찍은 사진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부특정 다수에게 그것도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보는 사이트에 올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홍합넥에 들어온 사람들의 정신 상태로 참으로 의심스러워요 이런 데 접속해서 이런 글을 쓰는 홍합넥 파워 유저들도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과거 하나님이 매끈매끈한 방망이 돌에다가 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10가지 개시를 남겼어요 그것을 우리 10개명이랍니다 거기 10개명 아니네요 10개명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10개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남의 여자 간통하지 말지어라 단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 제외 이 말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애어장 목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55세인으로 발팔하신 육봉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발기시켜 흔들며 34세 유부냐 오피스텔에서 간통을 즐기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말미암아 천국행 직행버스를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10번째 10개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웃의 아내나 네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담아지 못한다 네 이웃의 소유면 네 이웃의 거유는 괜찮습니까? 단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는 제외 20개 명의 말미암아 한 방울의 성소는 애기 몸에 남아 있다면 남의 아내를 목사님은 신의 명력으로 자기 수양의 기회로 삼기 위해 담아십니다 그리하여 12명의 사도를 등가하는 불륜 육거리 성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의해 달성된 금자탑이에요 근데 이 목사도 아닌 일반인들이 이 홍합내설을 하면서 이 악마같이 떼거지로 뒤엉긴 행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선출이거나 선출을 대던가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점지 받은 사람들 왜 나 하면 안 돼요? 어디 이 사람들 어디 있어? 허가도 없이 막 하려 그래? 역시 이래서 말이죠 나중에 우리나라 원래 조상이 누굽니까? 당군 선생님 아니세요? 예 홍익인간 예 이래서 기독교는 안 되는 겁니다 당군도 이거 어떻게 보면 사이비입니다 보세요 고마워하고 호랑이 들어가요 100일 동안 못하잖아요 100일 동안 존나 참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려면 목사님은 100일 동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냥이십니다 근데 이 당군 사이비는 못하게 만듭니다 아 지금 왜 못했지만 수관이 있는데 못해야지 무슨 지도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들에게 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냥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업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단군 아닙니다 네 그럼요 단군 일단 두 분 말씀 다 잘 들었는데 본격적인 토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우리 박세울이 박사님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서 느끼는 점이나 정리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듣다가 저희 협회에서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요새 친구 엄마가 좋으세요? 엄마 친구가 좋으세요? 그걸 어떻게 골라요? 이거 내가 살릴 거야 나 해륜적인 질문인가요? 이거 왜 물어보신 거죠? 저희 협회에서 다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못 찍으세요? 아니요 이게 왜인가? 이게 홍합넷 존폐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냐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요? 네 네 박세울이 박사님 기쁜 뜻이 있는 거죠 일단 본격적인 토론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합넷 인터넷의 역사를 볼 때 말이죠 사실 포르노의 발전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MIT에서부터 시작된 첫 번째 우리 월드와이드 웹으로 전송됐던 게 포르노 사진이라고 하죠 일본이나 미국 또 해외 선진국에서도 보면 포르노 섹스에 관련된 웹사이트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발전 특히 인터넷의 발전은 말이죠 온라인 포르노의 발전과 굉장히 함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포르노 한번 보려면 테이프 사로 청계천까지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저씨들하고 양복이부 아저씨하고 딜치고 그래갖고 한 달 정도는 다 털어서 테이프 쓰다가 틀면 뭐 나왔습니까? 전원일기 나오고 독수리 오용제 나오고 씨발 이랬잖아요 아 이거는 사실 공력 약한 분들이 당하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공력이 있었겠어요 저희는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VCR을 가져갔었나요? 아니 VCR 넣어보라고 그러죠 확인을 하고 형 못 믿어 못 믿죠 씨발 이러면서 아 또 그런 스킬이 있어 그리고 한 번 틀면 처음 본 건 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본 거 말고 이거 말고 일단은 첫 번째 넣은 건 무조건 본 거야 아 이거 본 건 본 거 뭐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원한 작품을 찾는 거예요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껄림 세대가 그랬었죠 아무튼 이 어린 학생들이 화질도 별로 안 좋은 포르노 한번 보겠다고 갖다 바친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왜 이렇게 포르노에 집착을 했느냐 왜냐 성역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이 성을 마치 말이죠 배변검사 배변 봉투 마냥 굉장히 음습하고 더럽고 금지된 것으로 치부를 합니다 왜?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이라는 건 굉장히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공부 존나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아니면 국회의원 돼서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어야 비로소 아래 것들한테 떡접대도 받고 고급 회원제 룸싸는 거 가서 아저씨들 아저씨들 왜 주무르냐 아가씨들을 좀 주무르고 이랬단 말이죠 돈 없고 비료한 것들이 우리랑 같은 급으로 논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노예들은 일을 해야죠 떡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야근에 주말 굶에 조세울 힘도 없을 정도로 빡세게 일을 해야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내고 또 그 돈으로 회장님 사장님들은 정치인들한테 뇌물도 주고 성접대도 해주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낙수효과입니다 낙수효과 즐거울 낙 대가리 수에서 대가리들만 즐겁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낙수효과에요 차본주의 사회는 굉장히 무한 경쟁시대입니다 결국 위너 테이크스 올 위너 테이크스 올 그렇죠 텔스 롤이요 승자는 꼬리가 길다 남부쪽이야 어쨌건 승자가 돈이랑 명의랑 여자 다 승자 독식해야 되는데 어? 이 비료한 인생들이 우리랑 비슷하게 놀아?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 홍합넷에 대한 탄압도 이런 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윗분들이 보기에는 우리랑 같은 급수로 놀지 말아라 그렇죠 갱뱅 이거 우리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좀 기분이 안 좋네요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기다려봐 한마디 남기고 싶다니까요 나는 홍합넷 못 잃어 대한민국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더 이상은 네이버 네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싶네요 야 너 위험하다 야 이게 걸스시대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그냥 유행어니까요 그냥 쓴 겁니다 아 그래요 난 널 잃고 싶은데 자 육국하는님 이야기해 주시죠 이 홍합넷도 말이에요 제가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마약 같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어땠습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하루에 일달하면서 시간을 축 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업다님처럼 인생 망한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건나 안마방 가래 뭐 오피스텔 신임 누구 들어왔나 모니터링하면서 한 달에 성매매러 200만원 쓰는 업다님 같이 살면 평생 업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미나 왔어 미나 괜찮아 미나 좀 찍으라고 이렇게 살면 흙수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빡관은 오피스텔에 신입이 왜 들어와? 이게 뭐야? 아 몰라요 홍합넷도 사회악으로서 불법 카지노 조지듯이 국가에서 관리해야 마땅합니다 자고로 성을 즐기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이 필요해요 또 자기 분수에 맞게 즐겨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홍합넷이 나오기 전에는 성인들의 성문화는 매우 럭셔리하고 비밀리 진행되고 있었고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홍합넷 보세요 컨셉 잡고 유부녀들하고 섹스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 간통석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도도하게 생긴 유부녀들만 모아서 간통을 죽이는 커뮤니티 맘스터치넷이 있었고요 이게 어머님의 손길이 아니라 엄마들을 건드리는 거구나 맘스터치니까 저번에 홍합넷에서 간간 모의한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이 홍합넷에 보면 가끔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하고 엄마랑 하고 이런 폐륜적인 고급 플레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고급 플레이는 원래 우리 같은 고교란 사람들만 하는 거였어요 제 친구... 야 너 위험해 제 친구 생누리당 의원 김떡태가 이 형수님을 탈의한 채로 침대 위에서 완력을 이용해서 다음 주까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냐 또 홍합넷에서 여러 커플들을 모아서 무슨 산짐승들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개때로 즐기는 이런 플레이가 있는데 이것도 원래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건 제 친구 김학...학...학...학...학...학...학...학이가 원주 고급 호텔에서 고급 주택에서 즐겼던 거랑요 별장이었습니다 네 별장이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홍합넷이 흑수저들끼리 모여서 노는 거라는 게 티가 나는 게 우리들은 메스 암페타인이나 이 고급 99.8%의 정제된 고캐인을 처맞고 즐기는데 가끔은 연예인도 와요 빛급 연예인도 옵니다 이 고급 리조트에서 즐기고 갱뱅을 합니다 근데 아직 홍합넷은 그런 건 못하고 있잖아요 이 떡도 급이 있는 겁니다 어디 흑수저들이 우리들이 하는 일 따라하고 있어 따라하지마 이 새끼들아 다 금지해버릴 거야 아...이게 좀 어이가 없는 말씀이 알 수 없어요 이거 보세요 아니 사회 지도층들께서 저렇게 소수단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따라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떡 치는데 계급이 어딨어요 우리도 좋은 건 좀 같이 하자 이겁니다 윗분들이 애플스토어라면 우리는 중고나라예요 저분들이 메스 암페타민 빨고 엑스타시 빨고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두꺼비 쏘셔서 나발을 불고 뽕끼운 느끼면서 빅백 음악에 맞춰서 갱뱅 플레이하고 SM 소녀시대 음악에 맞춰서 세디즘 플레이하고 우리끼리 노는 겁니다 우린 연예인 섭외 같은 거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일베놈처럼 입간판 세워다 놓고 좋지라고 이런 짓거리는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불법 카지노 다 막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원랜드만 사람들로 미워 터지지 않나요? 안 그래도 도박하느라 돈도 없는 사람들 빠침고 한 번 땡길라 그러면 택시 타고 강원도까지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생산적이냐 이겁니다 이 카지노가 지역별로 있으면 제주도에서 빠침고 땡길로 강원도까지 오는 짓은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이번 기회에 말이죠 홍합넷 말고 미역넷, 갈치넷, 고등어넷 막 만들어서 지역별 세대별로 즐길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지역별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만드는 겁니다 홍합은 과메기넷, 천안은 호두넷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 지역별로 다 이렇게 맞게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쳐나 즐기긴 뭘 서로 즐겨요 아니 즐겨야지 좋은 건데 즐길려면 즐기만은 여력이 돼야지 자기 분수에 맞게 즐겨야지 여기가 무슨 강간의 도시도 아니고 왜 토론자분께서는 즐기는 것뿐이 머리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강간의 도시라는 이 사람 합의하는 게 무슨 강간이야? 지금 출산물 최하의 나라 경제가 비틀비틀대는데 즐기기만 하고 생산 안 하면 다음 세대 노인은 누가 부양합니까?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자기가 속한 사회에 적절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들 즐기기만 하고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싸기만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양재 노동력을 어디서 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디서 돈을 상납받나요? 이렇게 흑수저들이 섹스를 하지 못해야 금수저들끼리 고가에 성삼납을 줄 수가 있어요 허니바다칩이 물량이 없어야 비싼 값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야자가 우회하라나 츠봄이며 우리가 왜 A브를 찾습니까? 성삼납 가격도 올라가야 성삼납 받은 사람이 리베트 주고 정당에 돈도 떡하니 기부도 하고 그래야 우리 경제가 굴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누구들 열심히 내 말에 따라 살면 돈인처럼 아가씨를 끼면서 갱뱅한다 이거야 이렇게 솔선을 수범하는 원조 가카께서 누구나 부러워할 행동을 보여주셔서 그 동기부여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다 가카처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비정규직이면 비정규직답게 비정규직으로 학생은 학생답게 교복이 이건 아니지 목사는 목사답게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서 즐기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높은 분들 조세는 금태라도 둘렀습니까? 아니 AV 배우들 말씀하셨는데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우리 우야라 아이나 치보미 같은 AV 스타들이 생일에 뭐합니까?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는 덕후 찌질이 팬들 모하다가 팬 감사제 하잖아요 걔들 이렇게 한 숟갈씩이라도 평소에 퍼먹여야 덕후들이 감지덕지에서 더 덕후 짓을 한다 이겁니다 누가 똑같이 하잡니까?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열띤 토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업컬 역사상 이렇게 이렇게 두 분이 연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한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학구적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 전문부자다 현실에 와닿어 그리고 이게 내 생활의 일부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더욱더 격앙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거의없다님 지난주 저희가 페이스북에 제가 그 빡가능님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앞편에 화면에 중요 그 그림들은 다 저장해놨더라고 그렇죠 우리 구글 저 그 뭐죠 그 웹브라우저 보면 밑에 이렇게 다운로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 장인 사진이 고화질이라서 확대하면 다 보입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 그 육구가능님께서 아 저희 홍합넷 매니아다 커밍아웃 하세요 제가 초대나 무선권 드릴게요 앞에 20명 제낄 수 있게 자 이쯤에서 첫 번째 토론 정리하고 두 번째 사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합넷 폐쇄가 과연 답이 될 것인가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이 안 되지 이 양반아 됩니다 자 어느 부분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즘 같은 국제 경쟁 시대 말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페이스북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싸이월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더 범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도 전에 우리끼리 투닥대다가 망해버렸어요 도토리 가지고 싸우고 말이야 시발 좀 더 국제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아까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창조경제라고 19세기 귀족들이나 즐기는 고급스런 성문화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컨버전스한 커뮤니티가 전세계적으로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양키들도 쪽파리들도 지금껏 인턴 이용해서 말이죠 고작 포르노 좀 팔아먹은 게 다입니다 근데 우리 홍합넷은 말이죠 유저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국가발전을 써먹을 생각을 해야죠 이게 말 그대로 SNS네요 섹스네트워크 서비스 그렇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홍합넷 이거 영어로 뭐지 몰라 아무튼 잉글리시 버전 독일어 버전 또 뭐야 러시아어 버전 만들어가지고 이런 커뮤니티 만들어서 사이좋게 국제인권의 날 이런 날에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국가별로 새로운 교류도 하고 이래야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홍합넷 죽여봐야 애슐리 메디슨 좋은 일만 시켜요 아니 아이리보 죽였더니 전세계 MP3 시장을 삼성이 먹었습니까 엄하게 애플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인프라를 발전시켜서 국제시장에서의 어떤 우리 섹스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 안됩니다 이걸 때려잡는 게 말이 됩니까 업도야 너 회사를 회사에서 이렇게 일했으면 니네 회사 애플 됐을 거야 얘가 보고서 이렇게 썼으면 이래서 애플 됐어 나 이거 쓰는데 10분도 안 걸렸다 집중력 놀라운 집중력 그렇고요 주쿠가능님 과거의 딴지에서 스스로 사태 이후에 많은 유저들이 이게 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인터넷상의 유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춘추전국 시대 백성들과 같이 지꼴리는 대로 마음에 드는 사이트로 가서 활동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홍합넷을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SNS 회사에요 간통석씨가 운영하고 있는 맘스터트넷이 있고요 제가 여기에 거액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김떡태씨가 운영하시는 형수넷이 있습니다 형수들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접병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오랄넷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놨습니다 홍합넷이 없어져야 각각의 취향에 맞는 이 서비스로 사람들이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일베처럼 이 우익들은 일베로 가고 아니면 진보진영 있는 사람들 수리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지금 저 육구가능님은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투자했다니까요 홍합넷의 폐쇄를 기회로 내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게 논청과는 흐려다는 자 지금 세우리 박사님 네 잘 들어보신 것 같이 딴짓하셨죠 제가 이제 관람을 해보니까 말이죠 약간 육구가능님 육구없다는 분 우리 둘이 합친 건가요 우리도 육구라면 육구가능이야 육구없다 육구없다 육구없다님은 낫소 육구가능님은 약간 미국의 티파티적인 마인드가 아 티파티는 티펜츠로 입고 파티하는 거죠 장착이 되신 것 같아요 네 티펜츠로 장착이 됐지 저는 업다님이 어떤 과다 경쟁 사이에서 이런 지친 현대인들에게 한줌의 빛이 될 만한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좀 업다님에게 마음이 가네요 저희 홍합넷은 힐링 사이트입니다 힐링하는 거죠 좋은 구경하고 초대도 받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쟁점 가볼게요 홍합넷은 이미 발표를 했어요 대부분의 커뮤니티 등을 맡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 두 분 이렇게 열내시는 건 다들 열혈 홍합넷 매니아들이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두 분은 대체 어디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지 대책은 마련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 아세요 최근에 홍합넷에서 무비 게시판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몰카가 올라오고 몰래 찐 거 올라오고 문제가 되는 시합원이나 처제하는 거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무비들이 홍합넷 사이트로 직격해서 직접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대부분 다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려놓고 링크를 다운 온 사이트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있는 99.8%가 전부 다 중국 사이트예요 여러분들이 한자 조금만 한다면 바로 접속해서 직접 링크 없이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가끔 보면 이 유모없다님이 엑스 햄스터 혹은 엑스비디오 뭐 티브컵 요런데 기웃거리면서 방문장관하고 코리아 이거 검색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이거 배워서 중국어로 당당히 한국어로 이거 지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저가액이 흐르는 중국이다 이겁니다 중국어 공부하세요 검색어 몇 개 키워드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가능이 소란을 칠 때요 그렇죠 한자 변환을 중국어 입력기가 있더라고요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네요 유모없다님 일단 저희는 지금 현대인들의 힐링 사이트 있잖아요 전세계 최초 양방향 섹스 커뮤니티 홍합넷을 절대 잃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홍합넷 못 잃어 대한민국 못 잃어 민주들이 못 잃어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죠 우리가 아까 제 옆에 계신 약간 이상한 여자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허허 벌판에다가 허허 벌판에다가 홍합넷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이겁니다 그 그늘에 와서 쉴 수 있고 주도가 전객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되게 좀 힘들게 끼워넣으셨는데 저희는 이거 잃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투쟁할 것이고 연대할 것이고 공유할 것 아니 아니지 끝까지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시는 심정으로 다른 거는 전혀 보고 계시지 않는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정부 측하고 협상하면서 간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 누구랑요 네 그래서 간을 보다가 그 정부 말고 그 정부예요 그 정부죠 정신 말고 정부 있잖아요 지금 딜을 치고 있습니다 간보다 안 되면 철수하려고요 그래서 그 자신이 홍합넷에서 풀지 못하는 욕망을 정부를 통해서 풀겠다 그 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정신이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저희 국회의원 날이 될 우리 대기업 회장님들 회장님들을 위한 부료 이용권 초대남 퍼스트 레이디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관람권 럭셔리하게 기차 타면서 보실 수 있도록 떡국열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저도 초대해 주세요 넌 안 돼 이 새끼야 이건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저희가 홍합넷 이거를 크게 옹호한다거나 일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안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또라이들도 많고 그런 새끼들은 때려잡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쪽을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한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시위도 정당한 권리인데 불법재폐로 몰아간다거나 물론 그 거기 홍합넷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위험하고 적법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빌미로 아예 닫아버리는 건 무자비하게 그렇게 탄압하는 형태가 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구나 아 그리고 그거 이렇게 되면 없다랑 빡가는 애슐리미디슨 밖에 없어 애슐리미디슨 여자 한 명밖에 없어 거기 경쟁률 너무 쎄 어쨌든 그래도 어떻게 한 말 해보려고 제가 생각은 이래요 어느 커뮤니티에나 또라이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 사이트에 카페가 이종격투기 카페랑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NBA 게시판 이쪽 많이 가는데 거기에도 또라이들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무슨 범죄에 가까운 드리블하는 놈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커뮤니티 내에 그런 종자들이 있으면 그 종자들을 때려잡아야죠 그렇죠 커뮤니티를 때려잡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는 목소리 깔기 시작한부터 다 잘라버려 그래요 자 이상 백포토론 마치겠습니다 옳다 옳지 않듯 변화가 생각의 자유 무분별하게 막아서는 안 되겠다 이상이고요 자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올려주냐 물론 올리시는 분도 창피하겠죠 하지만 올려주신다면 병신적 풀파워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국 게시판에 열아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창피하신 분들은 나타샤1 에게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쪽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기획 늙어버림이 소년 녹음빡가능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해 빡가능 거의 없다 박새롬이 그럴 거래였습니다 너부리 편집장이 아무리 그만두라고 해도 우리는 광고가 살아있으면 갑니다 갑니다 탐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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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일보